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 이게 만국공용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어디를 가든지 그거는 한국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사람도 영국사람도 어디를 가든지 할렐루야 똑같아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런 의미 또 아멘 이런 게 우리가 많이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오늘 대표기도 하고 나면 끝나면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죠 말씀 들을 때도 어떻게 돼요? 아멘 찬송할 때도 아멘 또 우리가 어떤 집사님 뭐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멘 그렇게 이제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아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방의 감초와 같이 빠진 데가 없이 이게 아멘이 사용이 돼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 30년 목회를 이 아멘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아멘을 할 줄 아는 사람과 아멘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신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멘이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나타난 게 어떻게 해요? 벌써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쭉 기름 바람 빠진 것처럼 빠지고 나면 얼굴도 휘쭈그리하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아멘이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어요 아멘이 메마른 사람은 신앙도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을 때 어때요? 아멘이 막 저절로 나오죠 그리고 아멘이 또 크게 나오고 그런데 아멘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아멘을 한지 안 한지 모르면 이게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절대 입도 뻥긋 안 하고 아멘을 안 해 이건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누구든지 좀 아멘 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잘 안 되지만 교회를 한지 오래됐는데 예수 믿는지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아멘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아멘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늘 그 입에 아멘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제가 보면 어때요? 아멘이 우렁차고 아멘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요 저는 교회 성장한 걸 공부했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의 요인들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뜨거워요 그리고 아멘 소리가 막 확 충만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열정도 없고 찬양도 뜨겁지 않고 기도도 뜨겁지 않고 아멘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사도들 다음에 이제 교부들이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사도들이 그 사회에 했던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초대교회는 아멘 소리가 바다의 파도 소리와 같았고 그리고 천둥, 번개가 지는 우려와 같이 그런 아멘 소리가 초대교회는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런 에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또 다른 사마리아로 가서 설교하는데 거기서도 아멘! 아멘! 얼마나 아멘이 뜨겁고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멘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것을 알고 편지를 써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왜 너희가 아멘을 해야 되는지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여기에 잠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아멘을 하지 말라고 한대요 그럼 그 교회 가서 보면 숨막히는 여러분 그래 이 아멘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예수님이 아멘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아멘을 함으로써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자신의 삶에 임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멘 신앙이라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멘하는 신앙을 갖고 아멘이 풍년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여러분 아멘 우리가 그 뜻에는 어떤 거냐 원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성경에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느냐는 영생을 얻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진실로라는 말이 원어의 원래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뜻은 원래 진실 진실로라는 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건 아멘 한다는 건 뭡니까?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오늘 만병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아멘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날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나는 주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신 날 믿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이걸 뭐예요?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또 그 아멘에는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누가 이렇게 뭐 할 때 아멘 아멘 하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아멘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누구를 뭐 할까요? 여기 우리 김팔중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김팔중 안수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 무슨 일 좀 이렇게 하세요? 딱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좀 집사님의 시간과 그런 몸과 이런 걸 드려야 되는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어떻게 돼요? 아멘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 내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멘 안 하고 입 딱 닫고 꾹 하고 노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겠다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멘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장노님 말씀에 아멘 하면 내가 장노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셀 리더가 집사님 새벽기도 좀 나와 저는 새벽잠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새벽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새벽잠 없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십니다 그런데 다 보면 새벽잠이 많다 뭐 이래요 그래도 정말 지금은 깨워서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잠자지 말고 좀 내가 안 그러면 깨워줄 테니까 그런데 정말 새벽기도 나온 게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구역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보면 아멘 그랬어요 아멘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아멘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찬송과를 이제 복음성과나 찬송을 부를 끝에 가서 아멘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럼 나의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담아서 그게 아멘한 거예요 또 서약하라거나 맹세할 때 아멘한 것은 내가 그 서약을 지키고 맹세하고 서약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아멘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3만 2천 5백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약속해 주신 성령을 약속해 주신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런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그리고 그 말씀과 치유는 바로 아멘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나무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하루에 4분의 1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오랜 시간이에요 그런데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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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고넬료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요파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온 집에 식구들을 모아놓고 막 준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데 그 고넬료의 집에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온 식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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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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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들었더니 여러분 어때요? 그날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은혜의 담비가 내립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럴 때 이제 아멘 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받을 때도 아멘으로 기도를 받아요 제가 보면 어떤 병든 분들이 치유 기도를 해요 그럼 저는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께서 이 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한저령 나으리라기성 오늘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손을 한졌으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목회자가 뜨겁게 기도하면 자기도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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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아야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 그런데 입도 뻥긋도 안 하고 도대체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지 안 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유 기도를 받을 때 아멘 아멘 주님이 오늘 형제님을 치료할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받아야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의 종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 사업장에 가서 축복 기도를 개업식을 하고 애베를 들고 축복을 밀고 거기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죠 아멘 또 애연 기도를 때로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종을 통해 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아멘 하냐? 대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 오늘은 아멘인 이거 설교를 할 줄 아셨는지 다른 데보다 아멘 소리가 크더라고요 제가 적었으면 왜 그렇게 아멘 소리 적냐고 할 건데 오늘은 이상하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표 기도할 때 또 합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막 주의 종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 민족을 보금하고 세계 열방 땅크까지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교로 쓰임받기 아니고 주시 없어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입 다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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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고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해로드에게 붙들려 가지고 초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니까 해로당이 베드로를 유대인들이 싫어한 걸 보고 베드로를 죽여 가지고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해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인 6월절 때 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렸다 딱 명절 끝나면 그 다음 날 이제 베드로를 처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루살렘 교회가 뭐냐 그 집에 모여서 천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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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었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옥문을 다 열어 가지고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 사람이 기도해도 거기서 아멘을 안 하면 이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같이 열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나머지 아홉 명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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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힘이 되어서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종이나 인도자나 리더들이 어떤 것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님 차량 봉사 좀 하십시오 아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이러지 말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수고스러운 그런 일을 좀 하라고 할 때 그때 그걸 아멘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있잖아요 어떤 일이라는 상상을 못할 그런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 이 선지 학교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때 한 선지 생도가 빚을 몽땅 져놓고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놔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줬던 채주가 이제 찾아와서 남편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와서 그런 당신은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당신의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 이 여인으로서는 난감한 거예요 지금 남편도 없는데 돈 어디서 나올 그런 길도 없는데 돈을 언제까지 안 갚으면 두 아들을 데리고 간다니 이게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님 아시잖아요 제 남편이 신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른받아서 저와 제 두 아들 남았는데 빚을 몽땅 지고 갔어요 빚을 언제까지 안 갚으면 내 아들을 데리고 간 두 아들을 데려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병에 기름 조금 한 병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가서 이제 동네방네 가지고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몽땅 밀려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집 안에 들여놓고 방 안에 들어가서 기름 그 병을 갖다가 빈 그릇 있는 데 옆으로 누워놔보라고 그러면 거기서 기름이 흘러나오게 될 것인데 그 통에 기름이 다 차면 다시 빈 그릇을 넣고 또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 생도의 부인은 어떻게 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에 가서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밀려왔어요 그리고 순종하에서 또 병을 기름으로 넣어놨더니 거기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름은 비싸지만 그때는 더 비쌌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름이 흘러나오니까 그 기름을 갖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채무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든 주의종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종이나 인도자나 리더가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내 생각으로 이거 된다 안 되다 이렇게 하고 못해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언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면 교회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때 막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대하고 이런 거 이건 노멘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단임 목사에게 꿈의 교회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 제가 장노인들이나 성노인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같이 하십시다 해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장노인들이 목사님 맨날 일만 벌립니다 성령은 중한데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데 또 주차장 만든다고 또 헌금하고 또 주차장 지어놓으니까 이제 또 무슨 요양원 짓는다고 하고 또 교육관 짓는다고 우리 목사님은 일 벌리는데 선수라고 그러면서 우리 좀 노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은 내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따지 말고 내가 아메르로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못 받는 이유 가운데 뭐냐 나는 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뭘 성령님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너 헌금 좀 해라 제가 통장에 딱 50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이걸 헌금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감동이 오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어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은 어때요? 쓰임받는 교회는 돈 모아놓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꿈의 교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모든 목회자와 장노님들과 성노님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에는 아멘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에는 여러분 아멘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설교는 우리 인간은 다담과 하위 우선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낳을 때부터 원죄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걸 로맨하고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해도 구원을 못 받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강단에서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도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답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 어떤 일이냐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교회를 다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머리는 커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믿음은 여러분 진짜 성장이 안 돼 이 머리로 아는 것과 믿음이 성장한 것은 다른 겁니다 별로 아는 게 없어도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그대로 믿음을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많아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잖아요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축복을 받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 번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축복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는 축복의 조상이 아니었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나모 이제 그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신다 했는데 하갈하고 동치매하고 이스마엘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순종하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거는 그 땔감을 놔두고 거기다 잡아가지고 불살라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귀한 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쥐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향해 갔습니다 이게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 여기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오셉 목사야 너 여기서 떠나서 저 일본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젊은 사람도 아닌데 어디 일본으로 갑니까? 이러면서 노매를 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아니면 나에게 이삭같이 소중한 것인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제가 해봤거든요 나에게 있는 이삭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걸 여러 번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에 대해서 해봤어요 내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면 나도 아멘할 수 있을까? 이런 제가 물음을 수없이 제 자신에게 던져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너의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재단에 바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줄어버린 것 봐 아멘 아니 어떤 사람은 통장에 한 얼마 들은 게 그거에 이삭처럼 막 애지중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야 그거 좀 바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고 거기서 정말로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봤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전에 꼭 먼저 뭐를 해봐요? 시험을 해봐 시험을 해봐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그게 시험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만 있어야 돼요 아유 뭐 주님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여러분 시몬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갈대라는 이름이요 흔들흔들흔들 이런 사람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흔들흔들 흔들한 사람이 반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지 됐는데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자기 경험 지식 상식 다 내려놓고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야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자여 그물을 내리다고 아멘 하고 가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금요철에도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남한 장군에게 하나님의 엘리사 선자를 통해 말씀하여 문동병 곤치로 간대요 너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일곱 번 물속에 요단강 물에 잠구라고 아니 문동병 걸렸는데 요단강 물에 몸을 잠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요단강 물 속에 유황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온천도 아니고 무슨 나았다는 것도 없고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바르바 아르바르바 더 더러운 그런 강물인데 그런데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아멘 하고 순종하여 가서 요단강에 그 몸을 일곱 번 잠궜더니 문동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멘 하고 주님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 돌항 안에 여섯에 아홉까지 채우라 채웠음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포도주로 갖다 주라 갖다 주는 이 아멘 하고 갔더니 맹문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제가 이게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쓴 게 아니더라고 잘 배운 사람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멘의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효와 명청과 총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이 들어간 걸 하나님 그런데 내가 물질이 없어 주님 나는 물질이 없어 못합니다 아니고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멘 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행하여야 되는데 딱 머리로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가능성을 봐 이게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리고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을 못해 하나님 내가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성령을 통해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또 아멘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오늘 여기 보면 그런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은 신신한 말씀입니다 그런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멘한 사람이 구원의 역사에 일어난다 축복이 만나겠죠 은혜를 받게 된다겠죠 또 아멘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성장하고 아멘하게 되면 쓰임을 받게 되고 아멘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강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멘하면 더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아멘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이 아멘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아멘 아멘 이걸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했다는 그런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 이런 책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비결 가운데 보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든 열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물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아멘을 잘하면요 소극적인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대전에 열방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저쪽에 있을 때에는 부흥회를 성령바람 전도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와서 우리한테 말씀을 딱 전하시는데 두 손 들고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못 했는데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리벙벙해서 있었죠 그랬더니 아니 이 교회 안 되겠고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이럴 때 두 손 들고 아멘을 했어요 그래도 좀 있으니까 박수 치며 아멘 또 박수 치며 아멘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계속 그분이 그때 한 타임을 했는데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며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한 번 해봐요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한 번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며 아멘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집회 안 돼 세미나 하는데 그 교회를 갔어요 거기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지식인들도 많고 사회 저명사 지도층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큰 교회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청 큰 교회인데 설교하면서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했어요 교회 처음 본 사람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하면 나처럼 나 같은 쪽 올라갔을까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어쩌면 그렇게 군대처럼 있잖아요 착착 올라가서 아멘 아멘 어떻게 박수를 또 따블로 치면서 아멘 하라고 해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것을 좀 배워가지고 와서 꿈의 교회에서 하면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박수치고 아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활발하고 활기차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교회가 굉장히 밝아요 엄청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잘 되고 처음에 와서는 두 손 들고 세상에 무슨 이런 이상한 교회가 있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다 녹아져가지고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별별 사람 있어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계급장 유격훈련소 가면 계급장 떼잖아요 그렇듯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남한 장군이 요단강 강물에 들어갈 때 장군인데 여러분 훈장 다 달고 갑옷 그리고 투구 쓰고 반짝반짝 했어요 그런데 다 가서 그거 벗어버리고 순종해 아멘의 신앙으로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다 그런 거 내려놓고 아멘하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돼 성공하려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적극적인 사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소극적인 사람은 뭐든지 크게 성공하지 못해 그다음에 우리가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은 어때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신 그런 말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받으려 그런 설교 많이 듣죠 여러분 어떤 것이 내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면 이게 여러분한테 긍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으로 안 된다 할 수 없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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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갔더니 어때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저 권사님 열심히 구역장에 기도해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은 아멘 하면 나는 될까 말까 했는데 보니까 딱 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멘 하면서 했더니 되구나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구역장님이 예를 들어서 옆에 집사님 자녀의 취업을 놓고 같이 기도해 막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 아들 이번에 그 직장 꼭 취업 되게 해 주세요 하는 다 볼 때는 불가능이 안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믿음이 확 생깁니다 여러분 체험 없는 신앙이 아멘 아멘 하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노멘의 사람들인 경우 대부분 많아 아멘 사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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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축복받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축복받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아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꿈의 교회는 정말 아멘이 풍연든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예전에 붕사들이 오면 우리 교회 오면 여기서 막 설거하기 너무 편하다고요 저는 가끔 저도 다른 데 집회나 이런 세미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을 안 하면 있잖아요 이게 돌 벽에다 갖다 설교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을 좀 잘하는데 아멘 안 하는데 가면 숨 막혀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해도 저런 설교를 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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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렇게 하면요 얼마나 목회자가 신이 나은지 몰라 성령 충만하고 더 충만해 가지고 막 이 말씀에 그런 어떤 게시가 더 임하면서 굉장히 설교의 자유함을 가지고 막 기쁨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란 것은 아멘에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항상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멘 신앙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멘 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아니오가 없고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멘 신앙입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멘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니오가 없고 얘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아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한 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어떤 크리스찬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책을 읽었어요 아멘 약 주세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초등학교 교육대학을 나와서 선생님을 하던 사람인데 자의 선생님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 가지고 의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그런데 이제 뭐를 했냐면 전도를 했어 그런데 기차에서 기차에서 항상 차 타면 전도를 해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옆에 앉은 사람한테 전도하는데 앞자리에 앉은 분이 그런 거예요 서울에 올라오면 나한테 전화 한 번 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병원 원장이었어요 크리스찬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연세대에 나오도 안 한 사람이 거기 의사로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 교수로 의사로 가려면 그런데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불러와가지고 거기 의사가 되고 나중에 교수가 얼마나 또 실력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간증도 많이 다녀오고 그러는데 그분이 항상 병자들에게 이렇게 진료를 하면 기도를 해 주고 아멘 아멘 하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치료가 빨리 된대요 그래서 아멘약 주세요 이런 책을 나중에 썼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져온지 이걸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어요 아멘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아멘 신앙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말씀을 들 때도 아멘 그리고 어떤 뭔가를 하자고 할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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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